드디어 우리 역학신공1에 대한 뜨거운 호흡과 그리고 탁월한 효과에 힘입어서 역학신공2 고수 등급편이 개강을 합니다. 더욱 강해졌고요. 더욱 집중됩니다. 이 역학신공이 표방하는 바가 내내 수업 중에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SGSP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석세스 그러니까 풀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 얼만큼 짧은 시간 내 효과 있게 그리고 실질적 효과를 시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라운드 항상 이기라죠.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 풀고 이거 다음에 이거 푸는 이런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전에 바로 근거와 당위성의 기반이 두고 이 근거와 당위성에 의한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어야 됩니다. 이것이 들숨과 날숨의 숨결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. 자 그리고 또 심플, 심플이지 베스트 얘기 많이 하죠. 결국 일관되고요. 그리고 확실 명료한 루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아니랍니다.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뼈대 여기서 일관된 그 사고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마지막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이 좋고 명료해야 한답니다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. 우리의 목표의 깃발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수능 물리학의 그 트렌드 추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밝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자 이 성공, 신공1은요. 선빵 기술.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다루었고요. 이걸 좀 더 집약적으로 신공2에서는 고수등기 편으로 7주제로 좀 더 줄였습니다. 자 우리 이 신공1은요. 개념 강좌 수강이 좀 길고 많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바로 명료하게 효과적인 전환으로 바로 선빵으로 기선제약을 하는 부분이었죠. 그래서 이 신공1을 OT 드릴 때 이거 처음 하신 분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유가 있었죠. 예상한 바에요. 이걸 좀 더 이 주제를 집중을 시켜놓고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 자체도 일관대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. 자 그래서 이제는 신공2로서 문풀 강좌 수강의 단점이라는 것이 문제를 막 푸는데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많이 있죠. 그리고 또 확실하게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능동지로 가야 되는데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 여기서의 효과적 전환은 바로 신공2로서의 등급편 즉 문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 신공1은요 열가 주제를 다뤘는데 신공2는 이제 신공1에서의 탄선포트의 집중을 통합 설정의 빗면 복합 설정으로 집어넣었고요. 그리고 열역학 열기관 그리고 특상 이 부분은 빼고 7개의 주제로 좀 더 집약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신공1은 좀 기출을 바탕으로 했었었는데 신공2는 물론 기출을 기반하지만 자작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그 설정을 끄집어서 그 설정에 대한 강조성을 드리는 부분이랍니다. 자 수강 대상은요 개념이 일순환된 모든 분에게 가능합니다. 가장 많이 이식이 겪는 부분이 문풀은 되는데 뭔가 확신이 좀 쓰지 않습니다. 또 어떻게 어떻게 어깨 풀긴 해요. 그런데 뭔가 좀 수학을 하고 있다든가 논술을 하고 있다든가 주절주절 너무 주변의 풀이가 많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신공2 고수 등급편에서 바로 요약 짧게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통하겠습니다. 자 물리학원의 고수 비책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. 바로 기본에 있답니다. 길게 OT하면 안되겠죠. 바로 L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이 신공1부터 정확하게 나가신 분이라면 이 신공2의 이 위력 여러분 스스로 무공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 우리 물멘대 물리학 만점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심프리즈 베스트를 향하여 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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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